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학사 지도 교수 하미향입니다. 우선 여러분 연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동영상은 우리가 인공지능 융합대학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Part 1에서 우리가 GLC하고 GBED 학사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동영상은 우리가 학과별로 더 구제적인 졸업 여건 그리고 수강신청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연세대학교 GLC에서 멋진 1년 동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졸업 여건을 우선 보시면 여러분은 졸업 여건 옆에 B30이라는 수자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지금은 컴퓨터학과 졸업 여건은 B30학점 채우셔야 최소 이수하셔야 여러분은 졸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양기초 보시면 체플 0.5 4개 학기 Pass 2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1학년, 2학년까지 4개 학기를 수업은 체플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Pass 하셔야 2학점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학기는 여러분 2024년 1학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플 A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2회 3학점, GLC 1, 2, 3학점 C 이렇게 수업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를 면제 받은 친구들을 이거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GLC 대학교형 보시면 여러분은 하이라이트 보시면 3개 과목 그리고 9학점 이수하셔야 졸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은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입학했지만 GLC 소속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1학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은 이 GLC에서 들으셔야 될 교양 수업 리스트를 보시면 최소 3개 과목 이수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학교형하고 GLC 대학교형하고 GLC 교양은 수업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학교형은 신촌 가서 수업 들으셔도 되는데 GLC 대학교형은 여러분은 신촌에서 수업 듣는 동안에 송도 와서 다시 수업 들으면 번거로우니까 GLC에서 1년 동안, 1학년 이 과목들을 이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RC 교육 101 이거 수업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참여 그리고 RC 주도 활동 2개 학기 패스 해야 1학점 이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수 조건인데 졸업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여러분의 연세대학교 생활을 많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줄 거니까 여러분은 잘 선택하시고 수업 권장 드립니다. 전공 수업은 여러분은 최소 57 학점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전공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공 기초, 학과별로도 다르고요.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상태 이거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 전공 진입하고 나서 여러분 학과별로 잘 문의하시고 수강 신청할 때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밑에 번호 보시면은 CS 12102 이거는 여러분의 학점 번호예요.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을 잘 체크하시고 수강 신청하셔야 됩니다. 밑에 하이라이트 보시면 옆에 GLC 영어 1, 2 그리고 기독교 이해 GLC 대학교형 과목 중에 여러분은 1학년 동안에 수강 신청 권장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 신청할 때 만약에 미스 있으면 여러분은 GLC 대학교형 과목 미스 있으면 다시 와서 수업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 3급은 여러분은 전공 진입하기 전에 필수예요. 그래서 한국어 시험 아직 안 본 친구들을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8측 1에서 여러분 한국어 시험 볼 수 있는 날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강 신청 과목 보시면 여러분의 이 동영상 보실 때 이미 여러분의 한국어 등급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초급하고 중급인 친구들의 수강 신청의 리스트를 각자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강 신청 학위당 최대 19학점이라는 맨 밑에 숫자 보시면 19학점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급인 친구들은 보시면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한국어 초급 과정인 친구들 특히 수강 신청할 때 화요일, 목요일 12시부터 3시까지 수강 신청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조교 수업은 필참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 신청하게 되면은 겹치기 때문에 수강 신청했던 수업은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는 수강 신청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 수강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응하지 않은 그런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되면 행정팀은 해당 과목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은 이 수업을 끝까지 수강 신청하게 되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수강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한국어 등급은 4급 이상 받은 친구들은 고급 친구들은 수강 신청할 때 모든 다 여러분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 이해 중에 이 리스트 중에 여러분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GLC 102는 명제받은 친구들은 수강 신청 안 해도 되고요. GLC 대학 교양 잘 체크하시고 3학점, 3개 과목 9학점 꼭 이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똑같이 하기 다음 최대 수강 신청 가능한 학점은 19학점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은 내가 20학점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학이다 내가 수강 신청 학점은 초과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마지막 학기 학점 계산할 때 셰프로하고 사회 참여 그리고 RC 주도 활동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수강 신청할 때 20학점 수강 신청하더라도 수강 신청하는 것을 학점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인공지능학과 졸업 여건 역시 똑같이 컴퓨터학과랑 똑같이 졸업 여건을 배 30학점을 이수하셔야 졸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셰프로 이번 학기도 역시 A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한국어 3급은 필수이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GLC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꼭 이 GLC 대학 교양 3개 과목 구학점 이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강 신청은 초급하고 중급인 친구들은 다 리스트를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초급인 친구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요일, 목요일 수강 신청하지 마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이 시간에는 수강 신청을 하지 마시고 조교 수업은 필참이에요. 그리고 고급인 친구들을 수강 신청할 때 다 입력하셔야 되니까 잘 주의하시기를 바라겠고 나머지는 여러분 앞에 똑같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19학점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학위단 최대의 신청 가능한 학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은 셰플라고 사회참여원 같이 포함해서 20학점, 19.5학점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더라도 초과하지 않은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합산할 때, 합산할 때 채풀, 사회참여원 그리고 RC 활동은 포함하지 않아요. 교과에서는. 이상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수강 신청하고 졸업 요건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강 신청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연세 포털 서비스는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신청 일단 복잡하고 여러분은 그 홈페이지 적어도 익숙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변동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강 신청하기 전까지는 변동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정돼 23일날, 2월 23일날 오리엔테이션 있으니까 그때 와서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문의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시고요. 기타 문의 있으면은 GBED 행정팀 통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